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초밥입니다 이거는 지라시스시고 이건 왕새우튀김 같이 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 bod 이런 일도 먹기 좋은때들 고마워 고춧가루 초콜릿 그리고 점점 더 맛있어 제가 맛을 때,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에 음식들은 생각보다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뱃뱃뱃 맛있게 먹으면 꾸덕꾸덕 아삭아삭 마요네즈 마요네즈 복잡한 소스는 초콜릿 하고 진짜 더 더으려면 흑붉 푸흑 주꾸미 이건 맥주에 끓여줘야겠다 와.. 게으리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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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 콜라 한입에 전원합니다. 저의는 항상 심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 먹어야지, 맛있게 맛있게 먹으면 왜요? 저는 저녁에 대해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나는 흥미로운 것 같아요. 저는 저녁에만 먹으러 가요 저는 저녁에만 먹으러 가요 저는 저녁에만 먹었을 때 저의 맛있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겨우 야맛과 후추 고기맛이 너무 좋아요 고기맛이 너무 좋아요 아삭하고 centrally 매콤하고 고기맛이 좀 더 좋아요 치킨이 조그맛 부수도 잘 먹기 고기맛을 매일 만나서 아삭아삭 사진맛 면과 면이 점점 더 좋아요 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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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조합 조합 고춧가루 적당히 고춧가루 솜이 계란 계란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